뭐 이렇게 전화할 데 없으면 도윤희한테 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우리 술 먹을 때 이제 혹시 도윤희 한번 부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진짜로. 야 내가 언제 도윤희 하면 내가 언제든 전화하면 되지. 어 지금 뭐야. 내가 언제든 전화하면 되지. 어 지금 뭐야. 아직도 맘 있는 건 아니고요. 없어 없어 없어. 동생으로 다 먹었어. 나 동생들에게 생각하고 좋아해요. 그럼. 잘 챙겨주니까. 저 속보. 아래가 세찬이 좋아하지 않았나? 아래 누나가 저를 좋아했었죠. 제가. 정확히. 양세찬 씨를 좋아하는 게 이제 중증이었어요. 아 미쳤을 때. 사랑하는 남성을 간다는 거. 너무 로맨틱하셨네. 이거를 아니라고 안 하네. 대상자가 나를 좋아했는데. 야 개그가 잘 돌아왔어. 아 배 아파. 아 저기 라면 주문해야 되는데 우리 베스트 뮤직 앤 토크 부분. 네네. 베스트는 저거죠. 베스트 엔터테이너, MBC 연예대상, 뮤직 앤 토크 부분, SBS 우수상. 오시잖아요. 제가 SBS 대상, MBC 신인상. KBS도 받았잖아요 저희가. 베스트 팀워크상. 아 해투 해투. 최고의 캐스팅. 지금 이거 아카데미상 뒤풀이 같은 느낌이야. 뒤풀이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오늘 자리가 좋네. 아 배 아파. 아 근데 라면 뭐 주문하실 거예요? 베스트 뮤직 앤? 라면 어디 있는데? 유산슬 라면? 아 저거는 지금 솔드아웃. 벌써요? 뒤로. 뒤로까지 멀어졌어. 새우살. 뒤에 있는 놈 아니에요? 없어요. 전 유산슬 라면. 아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유산슬 라면이. 맞죠? 네 유산슬 라면 주세요. 아이고. 재수경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. 아이고. 아 웃긴다. 아 웃긴다. 바로 눈 스케줄 시작합니다. 오늘은 뭐 스케줄 끝난 거야? 코비. 코비까지. 회의. 회의 끝나고 뭐예요 그러면? 회의 끝나고. 장기식장 가. 어? 아 그래? 아 이상하다. 이 형 완전 철벽 중에서도 이런 벽은 내가. 아니 아니. 내일은 뭐 한다? 내일 저녁에. 내일 내일 좀 바쁠걸. 정확히 알려줘. 토, 일 중에 하나만 정해봐. 토, 일. 토, 일. 금. 됐다 됐어. 와. 와 스피드. 배고프구. train 198 COM6 진uz 멈춘다. population. 콩 수식과 어쩔 수 없을까 싶다. Corps Biredor.